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그가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를 포함해 고발장을 작성했거나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들은 모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발장 내용 그 자체를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김웅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에는 피해를 입었다는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입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들은 범여권 인사들과 언론인 등 13명입니다. 대체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고발장이 작성된 걸까요? 지금부터 MBC의 단독 보도 시작합니다.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채널A 기자가 현재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 기자가 언급한 인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 확인을 거친 보도였습니다.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대검 범정의 땡땡땡을 찾아가 참 믿을만하고 좋은 친구야.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거 연결해주는 거 일도 아니야. 이거를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를 혹은 판사가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의직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기자들이 4월 2일 밤 그리고 4월 3일부터 기사가 나기 시작해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보자에 대한 비방과 함께 채널A의 검언유착이 아니라 MBC의 권언유착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취재를 하지? 이 사안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건데 MBC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딱딱 집어내서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와 계속 개명을 했어요. 여권의 그 누구와도 그 취재 기간 동안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도 다 검찰에 갖다 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권언유착이래요. 자신이 피고발인으로 올라와 있는 이번 고발장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고발장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부한 자료에 해당 기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고발장과 별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기자들이 짠 것처럼 보도의 내용도 고발장이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공격하는 논리가 다 고발장이 있거든요.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을 건네며 이루어진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음성통화 녹음 파일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해서 이철이 라임에 협박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이것들이 공작인 것 같고 그 목소리는 이동재하고 한동훈하고 통화한 게 아니고 이동재가 한동훈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장을 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 대역성다는 거죠? 네. 시나리오를 싸서 대역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아마 오늘 밝힐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오늘 이거 아마 이동재가 양심선언하면 바로 이걸 바로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화를 마치고 전달받은 고발장에는 한동훈 검사장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단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대수첩은 이 기자에게 사실인지 연락했지만 착신 금지 상태였습니다. 이 무렵 긴급하게 소통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권순정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과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이들은 MBC에서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처음 나간 3월 31일부터 고발장 전달 하루 전인 4월 2일까지 SNS 단체대화방에서 128회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하는 이들은 왜 이 기간 같은 대여방에 모여야 했던 걸까.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동훈 검사장이 기본적으로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뭘 물어보거나 자 그러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왜 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어요? 수사정보정책관도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된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까 규정을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정이라는 거는 뭐 특별히 총장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서 무슨 지시를 했는지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발장에는 육성파일이 없다라고 두 번이나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무조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알았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도 수십 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물어보려 했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동훈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과는 무관하며 왜곡 편향된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난해 4월경은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던 윤석열 전 총장이 연달아 이어지는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보도로 수세에 몰리던 시기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보도를 한 기자들의 이름이 고발장에 올랐습니다. 제가 죄수하 검사 시리즈를 보도할 때 특수부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때는 이런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조직으로서의 어떤 검찰을 비판할 때는 가만히 있었던 검찰이 그때는 그냥 해명자료나 내고 말았거든요. 총장의 가족과 측근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굉장히 사유화되어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은 넉 달 뒤 실제 미래통합당의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그 고발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누구를 위한 고발장인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고발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오거든요. 가해자를 저를 포함한 언론인, 정치인 이렇게 지목돼 있던 첫 번째 고발장이 있고 다음 고발장은 오로지 저를 지목하는 고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나 검찰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된다, 혹시 되더라도 정치 생명을 끊어놔야 된다는 목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고 검찰이 작성한 것과 판박인 고발장은 미래통합당 내부 정식 조직을 거쳐 대검찰청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었던 정점식 의원 고발사조 의혹과 관련해 당내 검사 출신 의원 두 명이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 입장을 물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작성한 분이 공직자라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일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웅 의원이나 아니면 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성은 씨나 이런 분에게 전달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아직까지 저희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이냐고 했을 때 저희는 일상적으로 당에 무수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제보가 들어오는 것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어떤 부분이 실제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재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직보를 받았던 윤 전 총장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에 개입했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내용, 도취 내용을 들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웅 의원님이 나는 그런 것을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요? 고발 내용이 전혀 모르십니까? 전혀 몰라요. 누구를 고발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현직 검사가 관여된 게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이라면 개인의 일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입을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검찰총장과 검찰총장 측근을 비판하는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헌법에 정해있는 언론 자유를 침해했고 정치적 중립을 어긋난 사건이니까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사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검찰의 선거 개입 여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 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하려던 사건입니다. 오늘 PD수첩이 최초로 공개한 김웅 의원 통화 녹음 파일은 그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 사회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검찰의 막당한 권한 때문입니다. 검찰 권력이 남용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걸 우리 시민들은 지난 역사를 통해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 파괴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넘어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길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